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장 장노님들 또 교육자들 참석했는데 오늘부터 90명이 가능한데 많이 참석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90명까지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전성도 온라인 예배드리는데 저 자신도 힘들어요.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이라도 반응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까 하세요.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소리 듣는다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가 졸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 깨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부받으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다 인사하세요. 전세계 우리 예군계 성도 가족들 인사합니다. 이유 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감동이 넘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대제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순계로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죽이로는 의논을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일이라 하시더니 사전에 보니까 예수를 순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지금 장면은 살벌한 지금 시간표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추악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옥합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누구냐?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말이 이리 많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자, 순자 많았잖아요. 전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오늘 여기 나오는 이분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이 가정은 지금으로 말하면 결손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오빠를 어지하여서 살던 가정인데 그 오빠가 죽게 되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이 오빠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무덤 안에 있는 이미 장사되어버린 이 시신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무덤이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한 시신씩 착착착 재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문 열면 그대로 들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가 난다까지 말할 정도인데 그렇게 걸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살려낸 이 놀라운 은내를 마리아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 오신다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시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죠. 전부인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를 결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향유옥합하니까 잘 마음에 안 부딪히시는데 저 팔레스타인은요. 얼마나 더우냐 상상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군을 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몇 도 안에서 거기는 40도 50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데 계란 던지면 그대로 후라이가 되어버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향유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가보니까요. 향유 파는 집이 끝이 없어. 우리나라 말하면 대형 마켓처럼 강참 걸어 돌아다녀요. 그 정도로 향유가 수천, 수만 가지 향유가 많이 발달이 되죠. 없으면 안 되니까 워낙 더운 날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으로 그것을 다 커버하지요. 오늘 보문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모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헌신 앞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된 출발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가 출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놀라운 감동을 받는 영적인 표현을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감동에 올인한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헌신이 안 되지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감동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동이지. 이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 그나마 앉으면 눈물이 나. 찬양을 볼 때 감격이 넘쳐.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 하늘비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확신이 생겨. 오늘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하는데 많은 감동의 스토리들이 펼쳐졌지요. 꼭 메달을 따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수영에 이번에 큰 감동을 준 우리 황선우 선수 우리나라 수영하면 박태환이지요. 여기에 버금가는 이번에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처형을 보면 서양 선수에 비해서 수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손도 길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엄청나게 길지요. 그러니까 뭐 저 서양 사람들 한 번 적을 때 우리 동양 사람은 두 번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큰 성과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황선우 선수가 서양 선수들의 전여물이었던 특별히 남자 100m 자유형 이거는 뭐 아시아에서 한 번 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 선수로서 65년 만에 65년 만에 결승이 나갔다니까 아시아 선수로서 그래서 5위를 했어요. 또 자유형 200m에서 7위를 했습니다. 한국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세계의 주니어 신기록 전부 갱신해버렸어요. 큰 감동 받았어요. 지금 황선우 선수는 고등학생이에요.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 큰 기대가 되죠. 물론 우리 안산 선수 3관왕 전주 강진 출신이고 지금 광주대학교 다니죠. 대학생이 3관왕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큰 감동 되지만 하나도 배달을 못 받았지만 엄청난 아시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배구도 마찬가지죠. 학폭 논란 때문에 국가대표 핵심 쌍둥이 두려워 빠졌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거 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향을 이겨버렸어요. 두리만 들어갔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두리가 빠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략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서도 김연경 선수 중심으로 어디까지 갔냐 4관까지 진출했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들 실력이 200%를 발휘하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나라 배구 세계 랭킹 13위에요. 그런데 7위 도미니카 뭡니까 숙적 일본 5위자는 5위 세계 5위 일본 다 끊었어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세트 보면 14대 12로 그렇게 막 뒤지고 있는 상황수가 한 점만 주면 끝이에요. 다섯번째는 15로 끝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기적 역전설이에요. 역전 세계 4위 터키 아니 김연경 선수가 터키로 거기 거기서 시합하는 세계 배구 잘하는 다 모이는 그 현장인데 세계 4위 터키도 피말리죠. 최선을 다했죠. 세계 최고 공격수 김연경 이지만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터키에 비해서 전력상 열쇠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이게 우리 국민들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9시부터 세르비아하고 지금 동메달 놓고 하는데 진비다 이미 2대0을 췄어요. 보다가 왔는데 3대0을 췄겠죠. 저는 예선할 때 3대0을 췄어요. 세르비아는 배구는 하여튼 이 유럽 3배들을 이길 수 워낙 크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작은 힐을 가졌지만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올림픽에서 펼쳐지는 이런 감동의 스토리들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우리의 이제는 영적인 삶도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가슴 속에 복음 때문에 직분 때문에 감동이 흘려넘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랩너드 주일로 랩너드 요원에 각 부서별로 지금 부서마다 온라인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랩너드들에게 영적 감동을 줘야 돼요. 영적 감동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냈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을 줬냐 그래야 변화가 와요. 변화 변화가 그래야 성장이 와요. 믿음이 팍팍 감동 이후에 성장 변화가 있거든. 영계 모든 성도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까지 나가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 6절 7절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에 나오는 배단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쉬실 때 주로 다녔던 곳이 배단이에요. 여기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았고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어요. 동일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과 요한복음 12장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인 시몬을 치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게 되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지요. 문등병을 치유해 주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초청을 했는데 이때 마르다 마리아 죽었다 사는 나사로까지 다 함께 그 집에 다 간 거예요. 마리아가 여기서 손님으로 갔잖아요. 지금 시몬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우 값진 향유 한옥합을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건이 당시에 화폐가치로 말하면 300 대나리온 대나리온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 대나리온 되는 큰 돈을 거의 귀한 글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시에 한 근로자가 하루 품삭이 얼마냐 한 대나리온 그 건장한 장정이 하루 일에서 하루 꼬박 일에서 받는 일당이 한 대나리온 그러면 금액 얼마 됩니까 엄청 금액 엄청나죠 300 대나리온 그리고 유대 여인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꼭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이 혼수감의 향유가 들어가요 가장 중요하게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계산해보면 요즘 건장한 장정이 하루 일당 10만원씩 계산해보면 꼬박 1년 일해야 되니까 3, 4천만원 되겠지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의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헌신 제가 가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목동에서 이곳에 등촌동을 올 때 그렇게 헌신한 우리 고정찬 장노님을 그렇게 가끔 이야기하죠 우리 고정찬 장노님 제가 오늘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했는데 30년만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요 물리에서 보니까 LA에 미국에 살고 또 선교사로 현장에 가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조금 끝나면 식사 자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장노님이 건축위원장을 그 당시 맡아서 개척하고 3년 만입니다 목동 지하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온 지 한 달밖에 안됐어요 장노님이 없는 시간표였으니까 장노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장을 장노님을 추대한 거예요 나는 전역 안에서 말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추대를 장노님이 건축위원장 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계약금 그때 20매더 가는데 계약금을 장노님 집 팔고 내 집 팔고 해서 둘 다 목동 살았거든요 목동 아파트 팔아서 계약금 사면 그 다음에 중도금 쳐야 되는데 제가 돈 팔아서 장노님 다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그때 3일 펜트 전무했습니다 퇴직금 다 미리 퇴직금 싹 다 받치고 미국으로 이민가세요 그 이후로 나온 적 없어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얘는 장노가 아니고 성교사라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내는 거 싹 다 받치고 믿고 갔어요 장노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헌신해놓고 제가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있으면 차원이 다른 헌신이죠 보통 장노 같으면 생생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헌신도 아닌데 주인 행시할 거 아니에요 목에 힘주면서 내가 빠지야 목사님 목회에 돈 됩니다 이런 장노님이 이 교회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는 몇 사람 장노님이 있습니다 생각 없기도 눈물이 확 쏟아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여원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념적으로 그렇게 정거될 헌신의 이름들 몇 사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름도 빚도 없이 엄청나게 헌신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눈물을 겨우는 의심입니다 이 본당을 오복이게라 드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을 계속 지으면서 말로 다 단 한 명도 부자가 없잖아요 단 한 명도 가깝다 어렵죠 그런 것 최선을 다 했어요 말로 다 못해요 제2 제3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하나님 보실 때 절대평가를 볼 때에 제2의 고전장 장노님 같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2, 3, 7 날 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올인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 박수치면서 축하하고 그래야 분노하여 분노하여 분노를 바라였어요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막몰아 붙입니다 이 향유분 여인을 향해서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특히 가장 앞서서 비판했던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시 바랬던 가론유다 가장 불평만이 아닌 그 인간이 가론유다 배신했죠 그런데 그의 이 비판은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위선입니다 이 가론유다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자 탐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치 정의를 가장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척 다 알고 있는 척 비판해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비판하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까지 비판이 나옵니까 상대를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봐야 비판이 나오죠 부정적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비판이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요 비판은 부정적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불신앙을 낳습니다 불신앙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인도가 아니라 마귀 심부름이에요 마귀의 도구에요 부정적인 다시 말해 교회라고 하는데 원리스를 깨는 겁니다 연기한 모든 성도는 이런 비판이라는 단어는 아예 오늘 이 시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죠 잘나 보이죠 예리해 보이죠 마귀 심부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완전히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절대로 버렸으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안 돼 10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실 때 여자를 괴롭힐 정도로 비판한 거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흡의가 아니라고 좋은 일이라고 단순히 좋다는 말을 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였다고 그렇게 강조하지요 사실 마리아의 이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구별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러 헌신하게 된 것은 뭐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헌신하게 되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비판하게 되있어요 딱 나누어집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은혜가 이끄는 헌신 이었지요 은혜가 이끄는 헌신 비단 오빠 나사로 살려주신 것 만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봄의 메시지를 그냐말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아무 준비도 안하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 입에 나오는 말씀만 든다고 그 언니가 저 좀 보내가 심부름 좀 새겨달라고 말하다가 부탁할 정도로 말씀만 사모해요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 원래 평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은혜의 강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향유 옥합 깨뜨린 것이 아깝게 보이지요 아깝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인 깨묵 허비해버려 없어져버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볼 때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마리아에는 큰 기쁨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냐 기쁨이었어요 정반대지요 반면에 제자들은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왜 늘 따라다녔으니까 24시간 늘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을 죽은 나사로 살려온 기적을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얼마나 옆에서 직접 옆에서 다 봤습니다 산생보원의 지옥같은 말씀 직접 다 유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감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감동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 지각을 가지게 되죠 교육자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교회 행정이 왜 저래 부정적이지요 은혜 못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 말이지요 부정적 시각 시험이 오면 족족 다 자빠지지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시험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잖아요 영적인 감동이 있느냐 은혜 받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천량지차다 아시겠어요 천량지차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풍전 풍전등화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풍전등화가 무슨 말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 매우 위급한 상황이 놓여있을 때 서는 한자 성어잖아요 영적으로 은혜 받지를 못하면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인생 그야말로 풍전등화예요 언제 그 사람 사라질지 몰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 은혜를 못 받아요 잘 보세요 교회 딱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어요 뭐 하는 것처럼 이 편기 저 편기 싹 사라지지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강성우 살다가 돈 좀 벌었다 강남가지요 왜 간 줄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 나는 그렇게 진단해 아 이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지금 감동 받고 안 받고는 예수님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할 거 다 했어요 자기들 마음 자세입니다 진단은 간단하잖아요 핑계를 대죠 아이들 교육에 더 교육 중장을 랩 넣는다 교육이에요 영적 교육이라고 강남에 가서 조연하게 가면 조연하게 합니까 그 영적 상태는 생각 안 합니까 영적 상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별 탈단하고 판단할 텐데 우선 되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사단이 밀 가버리듯 가지고 놀다 훅 그렇게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리는 쭉쭉이 존재 원인 못 받은 사람들 쑥 날아가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끈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 일심여심 지속이야 오직 유일성 제창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되게 되면 7대 여정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내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다 풍성히 맺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풀어 열매가 맺혀 지쳤다 피곤하다 힘 빠졌다 없어 성의의 사람은 그래요 이걸 뭐요 풍성한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 하는 예원교의 모든 승두를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 11절로 12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다 끝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다 못 본 거예요 놓친 것입니다 지금 또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사람들이 놓치고 구제 봉사 선행 다른 종교 뭐가 다릅니까 구제 봉사 선행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꼭 구태여 도시에 있는 기독교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저 공기 좋은 산에 간 절에 나가지 구제 봉사 선행 똑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 종교 수준에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하게 되어버렸어요 문 닫아 닫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세히 삼장사건으로 촉발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두 가지 문제를 인해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 시간을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틀 후면 유울질이다 그때 내가 잡히게 된다 잡히게 십자가 질 것이다 지금 미리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지시하면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틀 후면 몇 달도 아니면 몇 년도 아니라 이틀 후면 제자들 관심 없어요 내가 이틀 후에 잡혀서 십자가 짓는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동기가 꽉 차가지고 자기들 생각 자기 동기 자기 계산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의 어려운 말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가 행한 헌신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구원사역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구원사역과 연관되기 바랍니다 동기 내려놓으면 돼요 왜 헌신하고 망하느냐 자기 동기로 남의 체면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심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막 집을 땅을 다 바쳐버리니까 그래 나도 바친다 다 설렙니다 초대기 분위기가 그랬어요 막 집 팔아 바치고 땅판 다 바치니까 그래 나도 바친다 해놓고 집에 가서 싹 입 닦고 반만 바쳤어요 안 바친 것도 아니에요 반만 바쳤어요 반도 대단한 건데 반만 바칠던 그날로 성령을 왜 속이느냐 부부가 그날 동시에 죽었어요 쌍무의 비극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 앞에 교회 성전 앞에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거든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 생각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영혼 구원사역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지금 붓지 않았다면 풀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한 번 온 기회 이 한 번 온 기회 이걸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무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얼마를 받든 주셨을 때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란 말 기회 영혼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기회란 말 기회 내 이름 내 자리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썩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아무 동기 없이 마리아가 뭔 동기가 있을까 감사한 맘밖에 없었지 무슨 다른 요구가 있었겠어요 기회라는 뜻은요 영어 단어로 opportunity opportunity 라고 하는데 라틴얼은 oportu 라고 합니다 oportu 여기서 온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민물이 되면 배를 항구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물이 올 때 배를 항구에 그때는 선착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민물이냐 설물이냐 이거 보고 배를 항구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대기하게 있다가 민물이 올 때 싹 항구에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민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스케줄이 빵빵빵빵 터지게 돼 있어요 스케줄이 다 물거품이 되게 돼 있다고 그 기회 왔을 때 못 들어가면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이 다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싹싹 지나갑니다 주의 일이 주어졌을 때 졌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즉시 실행하세요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제가 그런 경험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 동기 없이 교회를 위해서 올인 딱 3년 했어요 올인 했더니 그 다음에는 편하게 편하게 올인하도록 더 크게 축복해 주신 걸 그걸 체험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은혜에 감동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일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연결보드 승두들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시간표에 모두가 즉시로 도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맛보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를 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붙잡았던 이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디든지 헌신의 모델로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계의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이정표를 남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본당 헌당과 237나라 오천종족 복음합니다 지상체려의 명령입니다 교회적으로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연초부터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언약적 도전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초에 작정 헌금 1인 1구자 먼저 들이기 퍼스트 무브 운동을 그렇게 우리 장놈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한 1만 구자를 훨씬 넘게 달성하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장립 35주년을 맞는 2022년 10월에 본당 헌당을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중직자들을 임직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운교회를 237나나 5000종족 살려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운교회를 사용한다 이 말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나나 5000종족 살려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플랫폼이다 아멘 내가 237 5000종 살려 내가 플랫폼이다 주인공 의식까지 구경하지 마시고 누가 하겠지 이런 구경꾼들 덜러리 하지 마시고 이 일에 다 하나님께서 면모를 갖추고 확신 가지고 지금 또 전세계에 우리가 보험을 증가하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끊임없이 지금 확산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는 지금 팔라원에 지금 거기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해서 40명이 모인다 명단이 왔어요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포란테리 못 가니까 여기서 줌으로 지금 강의를 합니다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또 하여 그 목사님들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LTS입니다 리더 트레이닝 세미나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RTS입니다 랩럿 디알로지칼 세미나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우리가 가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현지 있는 목사님들 거기 중직자들 훈련시켜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RTS 지금 세우거든요 RTS 동시에 세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자기 나라 살려주도록 세미나게 갑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성교사 한 사람인데 무슨 성교비 줘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같이 합니다 그 성교사님하고 같이 거기 지도자들 전부 훈련시켜가지고 RTS 세워가지고 같이 지금 같이 LTS RTS 같이 세워주죠 그래서 세밀하게 팔라운 그 백만명이 사는 팔라운 그 섬 전체에 보고 말이죠 그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확산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다 플랫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감동이 넘치는 헌신의 주역으로 쓰라 여러분이 복음경제 빛의 경제 237경제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경제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을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하시는 건 늘 없는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있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서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입입니다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믿음의 입만 열면 돼요 믿음의 입 고백만 하면 돼 고백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 기도의 입 크게 여시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계 모델승도는 이런 응답의 주역을 서기 위해서 24시간 늘 감동이 넘쳐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서임받은 믿음의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 공통점이 뭡니까 영적으로 감동이 넘쳤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 은혜가 넘쳤어 성령 충만했어 이렇게 영적 감동 상태에 있을 때 생명근 헌신 또 생명을 살릴 헌신을 할 수 있다 이 일에 오린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상태에 그걸 점검하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이렇게 보금적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 우리 영원교회는 제가 볼 때 정말 보금으로 충만한 이들로 가득찬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단 한 명 또 저는 볼 때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구촌에 없어요 우리 랩런턴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너무 순수해 솔직히 어디간 자랑합니다 성정적 교회 보고 싶으면 우리에게 와봐라 당의 장로님들 만나봐라 저 태양아부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까지 만나봐라 쫙 영적 상태 모델이다 모델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된 삶을 신앙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감동이 충만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보금이 주는 감동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려는 이 일에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그리토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현장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하여 조사사 늘 은혜를 받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조사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배에 놓은 응답을 받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조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